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추억경행을 떠나볼까 하는데 준비됐습니까? 네! 준비됐습니까? 네! 다음은 준비됐어? 옳아!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는 내면 기로를 하게 돼 달달할 땐 두려워는 것 같아 널 만나야 해 우리야 유일해 해 이 길이 내게만 생겼어 약속하고도 만나면 헤어지고 너무 좋아 조금씩 집앞에서 널 흘리라 오늘이 다 영원처럼 나를 가까운게 사랑은 네 안에다 그들 안을 다 사랑을 갈려버렸어 좋아 혼자 있네 좋아 난 사랑 없는 나야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예! 아름다운 그 속에 널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그들 안을 다 그들 안을 다 넌 에게가 이 노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야 내가 일이야 내가 사랑해 난 빠져 나의 사랑 혼자 이게 좋아 난 사랑해 난 나에게 변하는 내가 원가야 다시 저를 위한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혼자 있는 내 좋아 나를 사랑해 나 나 너 다른 내가 온 거야 너 다른 내가 온 거야 내 앞에 니가 온 거야 내가 온 내가 온 온 온 온